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천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종일 말도 안해 What should I do?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강자쇠함이 이만천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너구냐고 꼬치꼬치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서비스가 이만천만 주지 않느냐 물 먹겠느냐 열어주고 닦아주고 Thank you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서비스가 이만천만 주지 않느냐 물 먹겠느냐 열어주고 닦아주고 Thank you Aaaaaaah Aaaaaaah 넙으로는 나의 영 Aaaaaaah 말레임스 넙으로는 나의 영 넙으로는 나의 영 한글자막 by 한효정